안녕하세요. 휘트일일사입니다.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? 이제 운동을 시작해볼까요? 오늘은 어깨에 대한 운동입니다. 어깨 부위는 상체에서 두드러지게 건강미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무거운 중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어깨 운동은 그만큼 자세가 중요합니다.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해보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진영 트레이너입니다. 이번에 배워보실 동작은 시티덤벨 숄더프레스 동작이 되겠습니다. 네, 역시 마이그드로 시티덤드 앉아서 하는 운동임을 알 수 있죠. 네, 벤치 끝에 몸통을 곧게 세우시고 앉아주세요. 허리를 곧게 펴시고요. 몸통에 힘을 주고 계십니다. 손바닥이 서로 마주하도록 덤벨을 손에 쥐시고 이제 그 덤벨을 어깨 위로 곧게 들어 올려 주십니다. 역시 앉아서 하는 운동은 하체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어깨에 더 집중하기 위한 방법이었죠. 어깨를 다양하게 자극해서 운동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와우 오늘 힘드셨죠?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보세요.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. 파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